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임진동네의총에 왔습니다. 임진의총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신시대 임진왜란 당시에 동래부사였던 송상현장군과 함께 동래성을 지키다 순절한 군관민의 유해를 거두어 모신 곳입니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1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곳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씁쓸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비석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총은 사방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숙연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1731년 영조 7년에 동래부사 정원섭이 동래읍성을 수축할 때 임진왜란 당시에 격전지였던 남훈터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유고를 발견하여 동래부 남쪽에 6개의 무덤을 만들어 안장하고 임진전망유해지총이라는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전을 주고 향교에 맡겨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답니다. 동래의 총은 1974년 지금의 장소로 옮겨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순절한 선조들은 죽어서도 영혼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토지기간을 목적으로 선조들의 유해는 다시 복천동 뒷산 영보단 부근으로 이장되었으며 비석도 옮겨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74년 부산시에서 정화사업으로 복천동에서 현재의 장소로 이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봉분 하나로 축조하였으며 한식담장을 쌓고 외산문 한동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조들의 유해는 여러 번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사당이 충혼각입니다. 순절한 선조들의 재를 올리는 사당입니다. 의총은 충혼각 뒤편에 있습니다. 의총은 풀이 너무 무성해 영상에 담지 않았습니다. 동래구에서는 음력 4월 15일 재향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순절한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선조들의 넋이 잠들어 있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유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임진동네의 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